1.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당신도 내게 축복입니다. 나도 당신에게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는 이런 느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좋은 느낌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푸른 하늘, 맑은 바람, 행복한 미소 등등 그러면 당신은 어느새 그것들과 하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마음의 그리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 바로 당신의 모습입니다. 만일 마음의 어둠이 있다면 당신은 어두운 표정이 되는 것이고 마음의 성냄이 있다면 당신은 성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빈 광주리와도 같습니다. 빈 바구니를 채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당신의 마음 바구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푸른 하늘, 맑은 바람 예쁜 꽃, 넓은 바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찬 당신의 마음 바구니를 모두에게 내보여 주십시오. 그 순간 세상은 온통 축복으로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 좋은 글 중에서 사랑과 기쁨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사랑과 기쁨으로 사랑과 기쁨으로